여기 온 세상을 뒤덮은 먼지구름과 하늘 위에 떠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목격한 뒤 친구들이 기다리는 동굴로 정신없이 내려오는 이 여자의 이름은 카라입니다 암벽에 매달려 세상이 멀쩡했던 지금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을 떠올리는 그녀 아빠에게 차를 빌리기 위해 자연탐사 이야기를 꺼냈고 여동생 빕스와 장난기만은 퍼비까지 태워가야 했지만 카라는 사실 친구 테일러 그리고 제키와 같이 이틀 전 엄청난 걸 발견했다며 산으로 들어간 하퍼라는 교수를 찾아 나선 것이었고 교수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40년 전 실종된 그의 부모님이 몰던 차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 교수의 흔적을 따라가던 이들은 곧 커다란 크기의 동굴을 발견하죠 거미를 무서워하는 퍼비는 밖에 남기로 하고 어린 동생 빕스가 걱정되는 카라 그렇게 제키와 빕스에 이어 카라와 테일러도 동굴 속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이들이 찾고 있는 하퍼 교수도 느끼고 있었죠 처음 듣는 언어와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동굴을 빠져나온 교수 배터리가 나가버린 차량 옆차에 도움을 청하려던 그는 곧 자신을 따르던 학생들이 이곳에 온 걸 알게 되고 다시 동굴로 향합니다 한편 하퍼 교수가 들은 이상한 말과 비명은 동굴 안에 학생들도 듣고 있었고 하지만 동생을 걱정하는 카라를 막을 순 없었고 밧줄에 올라타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제키 이들은 곧 타고 내려온 밧줄이 모두 끊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위로도 올라갈 수 없게 된 일행들 한참을 돌아 발견한 또 다른 출구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는 카라 하지만 빕스는 차갑게 굳어진 친구의 시신을 보고 말죠 이제 일행들은 그 이유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한편 전에는 대신 구조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메라에 필터라고 보기 힘든 심하게 야위어가는 퍼비의 얼굴 영상을 다 본 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커다란 의문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했고 지금 몸이 멀쩡한 성인은 카라밖에 없었죠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GPS 추적기를 꺼내드는 카라 신호가 터지는 곳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다 올라간 그곳에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먼지구름과 하늘 위에 떠있는 거대 구조물을 보게 되죠 밧줄을 찾을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내려온 카라를 모두 어이없이 바라봅니다 카라가 목격한 놀라운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된 이들 마치 안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목소리의 간격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패닉에 빠진 카라 그리고 테일러는 이 밧줄이 누군가 자른 것이 아닌 삭아서 끊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살인자가 있는 곳에 동생을 내버려둘 수 없었던 카라는 밧줄을 등에 메고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태양의 높이가 3초에 한 번씩 같아지는 걸 깨달은 밉스 커다란 굉음소리와 함께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동굴로 내려오자 소리를 듣고 나타나 그를 공격하는 원시복장의 괴인 그렇게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발견된 또 하나의 시신 40년 전 이곳에 들어왔지만 동굴의 시간으로는 일행보다 120초 먼저 들어온게 되는 교수님의 부모들과 선사시대에 들어왔지만 일행보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동굴에 들어온게 되는 원시 인물이 잠시 뒤 싸우는 소리가 줄어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놈들 테일러를 물속에 집어넣은 뒤 의식을 잃은 테일러를 물속에 집어넣은 뒤 흥분한 카라를 진정시키는 그를 다시 해오싸는 원시 인물이 되살아난 테일러와 함께 물에서 나오는 동안 뒤로 접근한 원시 인물이 헬멧이 벗겨져버린 의문의 남자 자신은 이미 늦었다는 듯 헬멧 대신 자신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부터 보여주죠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을 찾아나설 정도로 수천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되고 모두들 말문이 막힌 그때 하퍼 교수의 가방을 발견하는 테일러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카우보이에 총을 챙긴 테일러는 안으로 들어가 쓰러져 있는 교수를 발견합니다 마치 그림처럼 이곳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는 또 다른 시간의 동굴 이곳은 시스템의 기업이 구성된 지구를 지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모든 것의 차이가 다른 기능이 다른 기능이 테일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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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켭히는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 하퍼 교수 위험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고 서둘러 도망치는 이들을 뒷쫓는 원시 인물이 미래인을 이곳에 보내고 다시 수백년이 흐른 바깥세상 미래의 인류가 세운 텔레포트 장치 안쪽에서 동굴 속 시간의 흐름이 카라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들이 사다리에서 채 떨어지지 않을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미래의 지식을 전해들었을 카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장 다시 뻗어나오는 미래의 와이언 미래의 우주선에서 퍼비와 교수님을 맞는 일행들과 자신보다 어린 부모님과 동생을 바라보는 하퍼 교수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에서 펼칠 그들의 모험을 짐작해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원시인 현대인 우주인이 한 장소에서 충돌한다 흔하게 볼 수 없는 타임 어드벤처 2017년작 배틀타임 트립입니다 100만불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미흡한 CG와 경험이 적은 배우들의 어설픈 연기를 수많은 시간여행 영화 중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참신한 소재와 설정으로 만회해내며 때론 아이디어 하나가 영화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보는 내내 가시지 않았던 이 영화 배틀타임 트랩 SF와 시간여행 관련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온전한 영화로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시켜드리고 싶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핀마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